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각본과 압도적인 비주얼을 장착한 영화 알리타 배틀렛 이 영화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영화로 표현할 수 있는 스케일, 그 이상을 보여주겠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이 영화를 꿈의 프로젝트라고 칭했듯이 여러분들도 그가 선사하는 혁신적인 영화적 경험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2월 꼭 극장에서 만나세요 알리타 배틀렛 알리타 배틀